네 우선 저희 신투신 첫번째 무브먼트 공연에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평소에도 친한 팀이고 같이 합주실을 쓰면서 이런 좋은 공연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정식적으로 로고도 만들고 저희 팬분들이 아까 공연때 드론도 받으셨네요. 엠블런 배지 그런 것도 만들어주시고 뭔가 이렇게 하니까 정말 진짜 크루로서 시작을 한 것 같아서 감회가 진짜 새롭습니다. 그 첫 공연에 와주신 여러분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특별한 공연인 만큼 유명한 팀 곡 하나 커버해서 들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잘생겨서 고맙습니다. 가수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